어휴.. 야 윤정아 넌 안 본 사이에 이뻐졌다? 어허허허 이뻐지긴 뭘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가방 좀 내려놔야겠다 어.. 세상에.. 그 가방 혹시.. 어머머 키집애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맞아 이번 아귀찜 신상 됐다고 됐다고 하는데 굳이.. 그치 그치 우리 신랑이 선물해주더라고 세상에.. 진짜 넌 신랑 잘 만났다 허허허허 그러게나 말이야 아니 대체 어떻게 된거야? 내 남편.. 솔직히 짠돌이라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 소문났었잖아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딱딱한 양반이 말랑해졌대 음.. 그게.. 사실 내가 애교가 좀 많잖아 음.. 그렇지? 애교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쌀쌀 많아 보이던 우리 그이도 애교에 그냥 사르르르르르르르 녹아버리더라고 내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지 이것저것 못 사주고 못 해줘서 안달이라니까 아주 그냥 사랑꾼이야 사랑꾼 오.. 그래.. 애교를.. 다녀왔어 음.. 음.. 여보 왔어? 음.. 음.. 다녀왔어요 어.. 엄마 안녕? 음.. 근데.. 너희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TV를 보고 있어? 에이.. 내일 오는 날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찍 자야지 그렇다가.. 어? 짜리 몽땅해진다잉? 알겠어요 오빠 올라가자 오.. 음.. 음.. 빨리 자 얘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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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윤정이 알죠? 고등학교 동창 음.. 음.. 알지 오늘 만났던 친구분 아니야 음.. 맞아요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애가 완전히 변했더라고 두티도 나고 피부도 좋고 얼굴에 꽃이 핀게 남편이 잘해줘서 그런가 아.. 아.. 그래? 윤정이 남편은 그렇게 윤정이한테 잘한대요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갖고싶은거 다 사주고 음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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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 TV본다고 그냥 정신이 없네 요즘 들어 내 말에 더 집중을 안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어? 아니 애교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쌀쌀 많아 보이던 우리 그이도 애교에 그냥 사르르르르르르 녹아버리더라고 내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지 이것저것 못 사주고 못 해줘서 안달이라니까 아주 그냥 사랑꾼이야 사랑꾼 애교? 음.. 나도 한번 부려봐 누가 알아 내가 애교 부르면 우리 남편도 윤정이 남편처럼 사랑꾼 남편이 됐지 그래 솔직히 나 애교하는 것 좀 잘 어울리잖아 안했을 뿐이지 해서 손해볼게 뭐가 있어 아휴 TV 끝났네 이제 슬슬 자러 가야겠다 여보 남원종을 올라갈게 잠깐! 여보 여보 안방에 올라가기 전에 나 물 한잔만 껴주면 안될까? 목이 말렸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여보? 응 여보 괜히 했나? 반응이 너무 별론데 찬물로? 응 나는 찬물 좋아 아 알았어 뭐야? 이게 진짜 통한거야? 자 웬일이야? 어? 귀찮은건 딱 출석하는 사람이? 어? 귀찮은건 딱 출석하는 사람이? 아 아 여보 여보 응? 벌써 점심 다 됐어? 아니요 아니요 응 딱 오늘 점심에는요 요 앞에 있는 피자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여보께 좀 사주면 안돼요? 어 피자를 사와달라고? 응 너무 약했나? 좀더 더해? 응 미온은 다음날 밖에 나가는게 너무 시장 응 괜히 미온은 하지 말걸 그랬나? 어 그래 뭐 사올게 그러면 미온은 빼빼이 언니 비싼 어 그래 어 알겠어 어 고마워 여보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통하잖아 다녀올게 어 엄마 집에 택배가 온거같은 미온은 우리 자기가 미온을 위해서 피자를 사와준다고 해줘서 너무 이뻐 아 아 이리 musician 아버지는 미온은 진짜 щit 오늘 점심은 피자야? 진짜 맛있겠다 물이 날아갈 것 같아! 오늘 점심은 피자야? 진짜 맛있겠다! 이게 왜 똥이래? 아싸! 여보! 진짜 여보! 미온을 위해서 피자를 사와 준거야? 이거 무슨 피자야? 페퍼로니 피자 미온은 페퍼로니 피자 말고 시리프 피자가 좋은데! 다음부턴 시리프 피자로 사올게! 어? 진짜? 고마워! 얘들은 뭐해? 안 하고? 먹어요! 여보! 안 먹고 뭐해? 여보! 응? 미온은 손에 기름 묻히기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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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고만 있어요! 아! 얼른 먹여줘요! 미온은 피포로니 많이 올라가죠! 아! 아! 그래!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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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엄마 왜 저래? 밥 먹는 동안 하루 종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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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열라 이상해! 몰라! 야! 어! 소름돋아! 아까부터 아침부터! 어! 저러고 계시던데! 아! 꿈에 나올까봐 겁나네! 아! 아! 여보! 미온은 뭐! 제가 이렇게 디저트 먹고 싶어요! 같이 간식 먹고 마세요! 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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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자! 간식! 여보! 먹여줘요! 아까도 미온 입속에 퐁당 잘 먹여줬잖아요! 그! 그! 그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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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보가 먹여주니까 너무 맛있다! 야! 하나! 더! 뭐! 아! 여보! 설거지 좀 퇴신해줘요! 여보! 미온 커피 마시고 싶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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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윤정이가 아구찜 신선 가방을 들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미오도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아아아아... 사줘요! 어! 그래! 그러면은... 어... 당장 사러 갈까? 야! 제노! 어! 가자 가자! 뭐야? 진짜 애교 싫어하는 사람은 없나봐? 아싸! 이게 왜 생제야? 여보, 가방 산다면서 병원은 왜 왔어요? 여보, 어디야 봐? 응, 아, 아니야, 아니야. 한미원자분, 들어오실게요. 응? 응? 나? 여보, 미온은 아픈데 없는데? 아니야, 얼른 들어가 봐. 많이 아프시군요, 따라오세요. 너! 이건 오세요! 미온은 아픈데 없... 여보! 여보! 우리 여보가 아무래도 치매가 일찍 왔나봐. 증세가 아주 심각해. 성장이 아니라니까. 여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미온 안 아파! 여보! 미온 맞잖아! 너 너무 심각한 게 아니고만. 죽으실 수다브 transgender.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itan編 alright! 안녕